앙둥이 크지 않게 부르기는 와 앙둥이 크네 작을 줄 알았는데 얘는 클 줄 알았는데 이게 15,000원짜리를 3,000원 할인해서 12,000원에 샀어요 너무 비싸네요 여기 팀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 진짜 모형 같아요 딱딱하다 짜잔 크리스피 진짜 예쁘게 생겼네 크리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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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청양고추 후추 마늘 간장 마늘 마늘 식용기 마늘 마늘 날씨 마늘 마늘 으 으 으 으 으 닭다리 콩나물도 김밥 양파 cooking 닭다리 양파 주스를 먹다가 나갔어 주스를 먹다가 나갔어 휘éis 많이 있어 여기 하나 넣어 이거 대답한 여행인 이런데 저기가 옆에 점심되어 있다 손가락 다 붙였다 어떻게 입혀? 여행 중 여행 중 여행 중 여행 중 여행 중 무슨 책이지? 어? 저기 쿠키박스 있어 다리 좀 이쁘게 서운해 다리 좁혀 그냥 아이코라 나나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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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라 나나 먹어요